자 앞사람이 공격권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뒷사람 멍하니 서있다가 나가면 안돼요. 항상 앞사람 살짝씩 따라다니다가 뒤에 오면은 다시 나가요. 다시 처음부터. 쉽게 올리면 안돼. 이것도 더 짧게 놀 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놔야 이 사람들도. 뒤에 있다가 움직이게 만들려. 제 문제점이 백을 잘 걸고 왜 100% 다 직선만 볼려해요. 걸고 이 사람이 크로스 헬라핀하면 어떻게 할거야. 항상 반대 나갈 준비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남의 공처럼 하고 있잖아요. 자 로테이션. 공격 로테이션. 아니 저거 벌써부터 이게. 서비스 받는 것부터. 자 준비. 자 자세 맞추고. 팔 앞으로 더 뻗고. 팔 더 앞으로 뻗어요. 봐봐요. 서비스 받을 때부터 지금 팔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안되고. 받는 사람 위치. 그렇지. 준비. 백핸들 잡았어요. 그렇지. 시작. 걸고. 이렇게 치면은 봐봐요. 서비스 넣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한테 여기로 주면은 끝나겠죠. 어디로 쳐야돼. 사이드. 준비. 하나. 둘. 그거 하나하고 뭐해야돼요. 하나하고. 보고 있으면 안돼.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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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앞사람이 공격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뒷사람 멍하니 서있다가 나가면 안돼요. 항상 앞사람 세자씩 따라다니다가 뒤에 오면은 다시 나가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 자 공격권 유지해야돼.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공격권 유지해. 잠깐만. 자 일단은 헌볼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쳤으면 움직이세요. 같이 끊기면 안돼요. 자. 준비. 하나. 둘. 공격권 만들어. 그렇지. 하나. 둘. 뒷사람도 서있으면 안돼. 하나. 둘. 하나. 둘. 짧게. 그렇지. 하나. 뒷사람 따라다녀야지. 그렇지. 앞에 지켜. 하나. 둘. 발 가야지. 올리면 안돼. 쉽게 올리면 안돼. 이것도 더 짧게 놀 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놔야. 이 사람들도. 뒤에 있다가 움직이게 만들려. 셋. 그렇지. 한 줄 더. 자 이제 서비스 받아보세요. 자 준비. 더 모아. 이 사람 쪽으로 모아. 서비스 넣는 사람. 그렇지. 하나. 그리고 짧게. 스트러러. 스톱. 그렇지. 하나. 자 남자 나갈 준비. 둘. 하나. 나갈 하고. 하나. 절 볼지 말고 내 파트너가 어떻게 치는지를 봐야 돼. 네. 자 준비.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초심이 있는. 이제 서로 로테이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가 계속 밀리고.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앞사람은 그냥 간만 보면 안돼. 그냥 마이 외치고 한 말이 쭉 나와요. 그러면 뒤 사람은 보이잖아. 내 파트너가 뒤로 나가네 하면 나는 다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나갈랑 말랑 나갈랑 말랑 하는 거야 응 간만 보면 안 돼 다시 라우 자 라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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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공은 대부분 스매싱 스매싱 한 두 번 이상 쳤을 때 그냥 스매싱 쳤 여기는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 대신 스매싱을 잘 때려야 쉬운 거예요 코스 보고 자 일단 한번 둘이 상의하시고 자 다음 두 분 들어올게요 자 준비 다시 앞쪽으로 하나 둘 앞뒤가 사이가 멀면은 앞사람이 가야 되는 공을 못 갔을 때는 뒷사람이 커버가 돼야 돼 이제 뒷사람이 커버가 돼야 돼 자 준비 하나 둘 이런 공과 같은 공이 와서 내 파트너를 너무 믿고 있었죠 지금 둘 다 지금 간만 보고 안 가요 지금 자 준비 하나 공보다 빨랐어 기다려 기다려 하나 하나 둘 잘했어 둘 셋 넷 스톱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만들어 때리고 잡아주고 다시 만들고 때려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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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하나 둘 롱 스톱 스톱 잠깐만 스톱 스톱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하나 둘 롱 나 앞사람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돼 그렇지 셋 둘 다시 바꿔봐요 하나 자 지금 경하 회원님이 롱 서비스를 빨리 받아서 스매싱을 때렸죠 그러면은 다시 앞에 메꿔야 돼 자 앞에 메꿔 그리고 끝내 그렇지 다시 만들어 하나 지금 문제점이 백을 잘 걸고 왜 100% 다 직선만 벌려요 걸고 이 사람이 크로스 헬라핀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항상 반대 나갈 준비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남의 공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롱 서비스 받아보세요 준비 앞으로 와 지켜 너무 늦게 왔어요 내 파트너가 뒤로 나간 순간부터 앞으로 와야지 준비 내 파트너 뒤로 가면은 앞으로 와야지 그렇지 그리고 때려야지 이거예요 한 줄 더 한 줄 더 준비 앞으로 와 하나 둘 셋 하나 자 나갈 준비 나와 그렇지 앞으로 지키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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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고 때려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따라가 하나 둘 셋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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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여기 롱 서비스 받아볼까요? 그 쇼 서비스도 갈 수도 있어요? 왜 롱 서비스 한 번 가니까 왜 갑자기 서비스 받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까 원래 안걸렸는데 쇼 서비스도 할 때 아까 원래 안걸렸는데 쇼 서비스도 할 때 준비 하나 이러다가 맞겠는데요 머리 다시 자 직선으로 떼야돼 직선으로 하나 그렇지 둘 셋 반대도 넷 자 지금 다 100%만 생각하면 안 돼 70%만 가야지 70%만 자 다시 준비 팡 하나 70%만 가서 그렇지 여기 여기도 가야돼 뒷사람도 뒤에 넘어가는 건 잡으면 안 돼 다시 하나 둘 때려 셋 셋 셋 손루 손루 셋 때려 때려 셋 때려 때려 오 역시 좋아 좋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잡 여기 멀어 그렇지 근데 이 공 치면 뭐 해야돼요? 뭐라 말해야돼 지금 올렸잖아 밀려서 근데 왜 앞사람 못 나오게 해요? 네 미리 나오란 말을 해줘야지 하 하 하 하 그 앞사람이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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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로 했었어요 방금 알았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때리고 잡고 잡고 걸고 스매싱 하나 둘 스매싱 하나 둘 때려 나이스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